에이 봤더니 지왕씨인거에요 지왕이라고 했잖아요 표정이 spilled 에이 bti, enfp, s, ave 정답 너무 귀여워 나는 샌드위에 나는 하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rincess? Princess Hon? I saw in Hit Village, Tiri Sway era episode, they said that... Was it Cheon calls them by the last three letters? Like Jihon, she calls her Hon Go It 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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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4 I forgot they are calling each other with the numbers I really love the colors that they picked for every member It's like their own color It's like their own color With Jihon, I feel like it's either blue or re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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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smile That damn smile Oh By the way, I can't tweet for S9 for love 첫 앨범의 첫 앨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피소드 3의 파트너들 이 사진은 정말 멋진 사진이었어요 그 두 분이 찍었죠? 잘 먹겠습니다 한복 입고 빵 먹는 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피자 피자 사진? 사진 뭐 찍을래? 자신 없는데 나 누가 제일 잘 찍었는지? 또 아이스크림 주실거죠? 고가의 상품이 있겠죠? 고가요? 정말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우리 둘이 있었던 시간이 제일 많잖아 그래? 그치 눈매잖아 우리 왜? 다 맞냐? 조금 부족해? 근데 진짜 에피소드라고 할 게 없는 게 너무 조용한 대화가 불 꺼도 돼? 이거 써도 돼? 말고 없잖아 제가 뭔가 고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규리언니한테 얘기하기 제일 언니한테 얘기하기 네가 성 얘기를 진짜 안 한다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막 내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안 한다고? 진짜 34대 전 장녀여여 그치 그래서 지연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근데 막내 여기 내가 막내 동갑인 친구가 없잖아 멤버 사이에서 외로울 것 같아서 근데 나도 남한테 그렇게 관심 있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치? 저희 진짜 룸메일 때 서로 내의의의의의 근데 저에게는 그지 한 번도 맞춰갈 게 있어야 말도 하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냥 이미 잘 맞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 맞아서 지연이가 그때 학교 다닐 때였는데 알람을 너무 아침 일찍 제가 들어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였는데 진짜 알람 울리면 이렇게 끄는 거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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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성향이 기억나는 S9C9에서 봤을 때 처음에 에피소드는 파트너들이랑 얘기하고 말하고 스태프분들이 투표하는거죠? 단아한게 좋으세요? 약간 웃긴게 좋으세요? 둘? 둘? 둘이잖아 둘이잖아 제대로 못할거면 이쁘게라도 나와야돼 뭔 말인지 알죠 너 어차피 이쁘게 찍을거잖아 그니까 하나 둘 셋 나 짝하면 원래 그런거 하고싶었는데 여기 자막 나오고 2호와 3호의 묘한 심경전 눈빛 오가는거 편집되고 인터뷰에서 왜그러셨어요? 우리 둘이 나름 그래도 공감이 우리 둘 밖에 없잖아 공감이 우리 둘 밖에 없잖아 맞아맞아 안녕 제 친구 제 아이 안녕 너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거 같니? 그래가지고 난 너가 응 응 내가 뭐라고 그랬지? 근데 욕은 아니야 또 뭐지? 저거 뭐지 이상하네 응 응 너가 나한테 친해지지 말아야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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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처음 보겠지만 처음 봐서 근데 너무 독보적이긴 하지 않아요? 정렬 그녀는 엄청 에너지적 뉴 스피시스 포토팀입니다 잘 안 해 귀여워 멤버 만나서 근데 여러 종류의 부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진짜 한 번에 볼 수 있잖아 그게 뭔가 나는 인생을 많이 배우는 느낌이야 어디 가서도 적응 잘 할 것 같고 이제 어디 가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고 맞아 난 언니한테 진짜 감동적이었던 적 있다 맞아? 내가 연습실에서 그날 몸이 진짜 안 좋았는데 너무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근데 언니가 딱 와서 물어보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은 거야 근데 항상 그런 걸 언니가 좀 많이 캐치해 준 것 같아 너도다 그리고 그는 너의 롤메이트 당신도요? 그는 내가 약간 더 가까이 줄게 우리의 롤메이트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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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이 진짜 좋아해요 넘게 안녕 안녕 우리 사진을 찍어줘야 하죠 최장에서 제일 잘 찍어줘요 여러분은 제가 몇가지 영상이 있었는데 FM? 하영 채영 지원 지원 그리고 그곳에 가고있고 블로그 이 영상이 2부분이 있으나 그런지 그런 선택이 아직 제 선택이 저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려주신다면 그들은 학생들은 아직도 같은 집에서 지금 지원 지원 유리 이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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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곳에 그곳에 저게 어떤 컨셉을 찍을까요 좋아. 일단 나가볼까? 바람이 좀 불려놔? 계란인가? 저게 되게 시끌벅적하다. 우리 또 뭔가... 나는 이렇게 오늘 쫙 됐었을 때 이렇게 모이면 딱 조용하게... 조용하게 했군. 우리 원래 셋 이렇게 같은 층이었잖아요. 예전 숙소에 지산 언니까지 해가지고 가끔 그때 네 명 분위기가 가끔 그리워. 북적북적한데 서로 넷이 잘 맞아가지고... 오, 그래서 이제 변경이 바뀌었을 때 그리워가지고... 그리워. 오케이. 아마 그리워. 그리워. 레디스는 하이프. 많은 돈이 많아서 그리워. 그리워. 그리고 씻는 것도... 네 명이라. 맞아. 네 명이 돌아가면서... 전혀. 별 그런 거 없이. 응. 나 새롱 언니 진짜 좋아했는데. 맞아. 엄청... 나 진짜 거의... 나 진짜 거의... 나 진짜 거의... 나 진짜 거의...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다른 종족 같았어. 이목구비도 진짜 쉽게 생기고. 근데 나 성격은... 안 그러잖아요 언니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컨셉은 어떻게 할까? 응. 뭔가 집 나간 서방님을 기다리면... 약간 눈물이... 살짝... 흘리려는 말라. 살짝... 뭔가 이런... 나무 위에서 찍고 싶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어렸을 때 나무 진짜 많이 탔는데. 나 한 번도 안 타봤어 나무. 나 오빠랑 놀려면 무조건 나무 탔어야 해. 나도. 나 오빠랑 놀려면. 찍으면서 좀 컨셉을 더 잡아볼까? 밖에 나가서. 그냥 여기 있어볼까? 뭐 소리 왜 내? 동영상으로 찍어줘? 제 호흡이 담겼어? 봐봐 언니. 아 예쁜데? 왜 이런 것도 예쁘다. 영화와 세럼은 그를 좋아한다. 여름이 찍냐고. 자 이렇게, 여름이 찍냐고. 얼마나 여름이 찍냐고. 그 diferença은 질당하고 세럼이에요, 세럼은 그냥 들었다. 그리고 나코 웃게. 나코 웃고. 예쁘지 않아? 그는 괜찮은데? 이거 빨라.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어디까지 찍으려고. 내가 찍었어? 저기 돌 올라가서. 너도 나이나 나무을 속에서. 나 한번 가볼래? 저기 그래?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진짜 예쁘다 소리 내줘야 된다고 내 호흡이 담긴다고 진짜 예쁘다 꽁주님 같아 뒤에 예쁘다 이런데 어때? 이렇게 너무 햇빛 많이 봤나? 한번 봐봐 햇빛 쎄지? 진짜 쎄다 앉아봐 살짝 하나 너무 동그라니까 복덩이 같아 신부같아 살짝 근데 왜 이렇게 예뻐? 보니까 오 예쁘다 귀여워 복덩이 같네요 복덩이 예쁘지 않아? 뭔지 알아 복덩이 귀여워 괜찮다 어때요? 좋아요 이런 것도 예쁘다 셋이서 여기 셋이서 찍어도 예쁘겠다 여기서 괜찮으면 셋이 찍을까? 우리 셋 다 오른쪽 아니야? 맞아 그러면 컨셉을 아예 똑같이 아예 이쪽 보고 이런 느낌? 각도해 주면서 어? 어? 우와 우와 이렇게 찍어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 결검을 한번 볼까? 하하하하 왜왜왜 하하하하 실패야 세롬 세롬 사진이 항상 훌쩍하는 거 이렇게 훔쳐서 자고 화려하는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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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헌? 네, 그는 그녀의 목소리라고 제가 그녀의 목소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좋아요 너무 예쁘다 아니, 그늘져 그늘져 햇빛이 안도와줌 여기? 아니, 옆모습 바보라고 옆모습 엄청 좋아해 언니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예쁘지 않아? 항상 두가지 얼굴이 다 했어 앉아볼까? 어 무거워지마 근데 그거 아니야 너무 예뻐 약간 이런 느낌은 잘 나왔지 않았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은 잘 나왔지 않았어? 잘 못봤는데 예스? 자 규련의 옆선이 너무 예쁘지 않아? 약간 난 이게 옆에 봐, 옆에 봐. 너무 분위기 있어. 언니 코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뻐. 거기 앉아보면 어때? 그럼 나뭇잎 좀 치워봐봐. 잠시만. 나뭇잎 치워봐봐. 그 포즈는 그 포즈에 찍을때. 난 봤어. 지환과 지순미가 뒤에서 찍을때. 그 포즈를 찍을때. 이때까지 찍을때. 이쁜다. 너무 귀여워. 우와. 우리 둘이 찍어야하지 않을까? 포즈? 뭐 할까? 포즈. 진짜 답답하네 잘 부탁드려요 너무 가족사진 같나? 너무 엄마와 딸 같아요 맞아요, 부모와 아들같은 애 약간 둘데 지연 눈이 그래서... 새롬처럼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어머, it took us! it took us! it took us! I was just like, I was going to kill you from here I was just like... 어머! I was just like... I was just like... You know, this is really calmer than episode 3 but it's still fun to watch it's wholesome and funny I was just like... I'm sorry I'm sorry I don't see like she's filming the 3 and Jisun adjusts someone like behind, in the background Romeo and Juliet! Romeo and Juliet, how are you? Romeo! Oh! Yeah, when Gyuri and Jihan were taking pictures they were doing this But you know, I can't figure out Oh, it's like a nice net You look a lot I do! Oh, it's cute! It's cool I'm wearing a hat What do you think? Yeah, you think it's cool Jisun did it Jisun did it It used to be a good thing I used to get home I used to start Don't go! Now you cover 너무 좋아요 잘생겼어 pflicht! 타코 진짜 이상할 거에요 정말 잘생겼어요 나은 거 같아 하나도 잘생겼지만 anticipating 이렇게 아 나 ‑‑ leuke Wardway 아, 나 왜 이렇게? 아, 여기.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부끄러워요. 잠시 딴 데 찍으시면 안 돼. 그니까. 자, 치마 들고. 어. 시작. 뒤따라! 머리카락이었니 너무. 졸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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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봐. 찍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지 말라니까 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짝을 올려야 된다고요. 시작. 기울어봐. 머리카락. 어. 이거 예쁘다. 자, 꽹아. 내가 찍어줄게. 뒤에 예쁜 숲이 있대. 가보자. 저쪽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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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샌인아. 저기 서볼까? 응. 저기 서볼까? 응. 이거 뭘까? 어디지? 저기 보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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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신 같다. 처녀 귀신 같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예쁘다. 우와 무서워. 구물로 같아. 네. 어떻게 할까? 투샷? 네. 톱속이니까. 어? 나 약간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 근데? 동시에. 하나,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쓰러지는 줄 아니지, 언니. 왜 이렇게 있으나? 한번 앞으로 찍을까? 다르네요. 달라? 네. 왜 어플이 잘... 엄마, 우리 지워야겠다. 아까 일반 카메라를 찍는데. 아휴, 깜짝 놀랐네. 이게 좀 더 갸름하게 나와? 이게 좀 더 뻥빵하게 나와. 이게 뻥빵해? 왜냐면 머리카락 때문에. 이게 더 뻥빵하게 나오는 거지? 어. 다행이다. 아, 너무 귀여워. 자, 빨리 이렇게 다 시작칠까? 마지막. 됐다. 어, 이거 한번만 더 찍으면 안 돼? 언니 귀엽다. 이거 꼭 사진이어야 돼요? 그런 거 없었지? 없긴 했어. 맞지? 동영상으로 어떻게 마음을 전달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빵! 빵! 코트 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숲까지 온 이유는요. 우거진 숲을 차랑스러운 제작진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와봤는데요. 네, 1등 상품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초고화 상품을. 귀여워? 응. 다들 잘 찍었어요? 저희는 영화로 찍고 왔습니다. 역시 킹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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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어! 우디야! 벤! 복숭아! 어디야? 소 stored 하하하하 울컥 울컥하더라구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유로운 피 진짜 너무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가 있더라구요 그 새를 보고 있는거 그러면 사운드 지원되나요? 아까 언니 그 새가 어떻게든 그녀가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그녀가 다르다고 생각해 단체 사진 보여주세요 아랫 아하하하하 아오필 필립 아 맞다 맞다 아니지 어플 아니에요 그래도 잘 안 SUN 아 아 렌즈를 인공눈물 뿌리고 찍었어요. 아 진짜요? 열정이... 그렁그렁한 아까 하영 언니가 찾던 게 저였어요. 맞아요. 지저귀는 새가 언니였어요. 그래도 우리 만난... 제비예요? 아 까마귀예요. 제비가 터지는 게 아니야. 제비가 물어왔어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근데 이건 점수 포함 아니잖아요. 그냥 준비한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빵! 코드팀입니다. 저희가 오늘 끝까지 온 이유는요. 입어진 소플 파랑스라고 제작진 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모아봤는데요. We can only see the ground. I'll be honest.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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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영 언니 거기서 여러번 썸 Ancient Girl 당신이 말하자마자 정말 좋아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알았죠? 근데 영상은 줄래 안 왔던거죠? 당연한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진이 아니잖아요 다음 팀 볼 때야 잠시만 이거는 뭐야? 연어요? 나 줄 타는 줄 알았어 포즈 때문에 죄송한데 지금 취하신거 아니죠? 맞아요 약간 취한거에요 아 저게 주선이에요 아 주선이에요 다음 지선 님은 뭐였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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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담장을 넘다 걸린 도찰샷 누가 저렇게 걸리죠? 이따 파파라치카 스타일 하나 더 있거든요 조선 님 오오 귀여워 동걸이를 나무로 교묘하게 가는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I'm shocked they chose this big 어려워서 다렸어요 그리고 약간 몰래몰래 만나던 시절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넘어가서 사랑하는 그 이를 결국 만났어요 두 명이 어머 어떻게 됐을까 짜잔 로미영과 굴리엣 I'm shocked that the bigs that they chose like I'm sure there was a better one like the lighting here I guess they wanted to show it from far I guess they wanted to show it from far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 팀은 보정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 진짜 아니 이거는 보정한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했어요 너무 예뻐요 아니 얼굴이 이쁜건 아닌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넘어지는데 찍히신거 아니에요 살짝 피어있는거 같기도 하고 나무에 나있는 가지같이 뭐 얼굴이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그 옆광이여서 이런 실루엣이 예뻐서 근데 뒤에 백이 백이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거 같아요 하늘이 근데 되게 약간 제주도같이 나왔더라 맞아 단체 사진 제목이 있어요 뭐에요? 도로 위에 떨어진 복주머니 아 혹시 복주머니 아 귀여워 아 잠시만 왜 이렇게 학사만 가지고 이렇게 이거 뭔가 할아버지 지갑 열었는데 첫사람 사진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빠의 첫사람 첫사람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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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정이야 진짜로 I think the one with Hayoung Wanning is my favorite 진짜? 뭐야? 귀엽다 아 이거 부부한테 주는 거 아니야? 친구 부부한테 주는 거 초고고아 맞아요? 아 원앙이 근데 너무 귀엽다 한국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귀엽다 창현이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거 계속 승리하는 거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에로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but I guess we will see. And that's a real old Nintendo, I think, or like, I guess we'll see the next episode. Anyway, guys, you enjoyed this episode. Like I said, there is a lot, and I mean really a lot of Patreon content for Promise 9 and been doing currently, especially since their variety show appearance is like between 40 to like an hour long, especially Weekly Idol, you know, Fact and Star, as well as Hit Village is like almost an hour. So yeah, those are really long reactions. If you guys can support me over there, I would appreciate it a lot. But I'm still going to continue Promise 9 channel over here. And I can't wait to also like sometimes check out their vlogs and we will see about other content because the Honesty channel has a lot of episodes and I kind of want to catch up, but I'm super excited for their comeback. Apparently it's going to be a full album. And I've said that probably during the last two episodes as well. But Yuri got casted as one of the main leads in the Player Season 2. I'm planning on reacting to the Player Season 1 over on Patreon before Season 2 starts, which should be, I think, at the end of the year, they said. But I'm not sure if they have the time to film it, then edit it, and then release it. So yeah, it might be for next year, but I do have to start the Player Season 1 this year, probably in the next two months. But so far, I've been doing variety shows for from us now over there, and I'm planning on continuing. So yeah, be sure to accept,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